아니 근데 이 친구가 챙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네 뭔데요 들어볼게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언제 하냐 했더니 했어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야 옷은 언제 입어 그랬더니 옷도 다 입은 거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얘가 오빠가 너무 심하게 괜찮다고 하는데 그만하면 되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은 자기의 어떤 틀 안에 저를 이렇게 다 버려야 해요 원래 누구 좋아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 소유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 그런 거 아냐 이게 뭐야 다른 식으로 지금 걱정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가 더 걱정냐 제가 준이랑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목욕탕 집 남자들에서 제 막내 동생으로 나와서 아직도 애기 같은데 맨날 애기래 자기만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애기래는 뭐야 아 그건 좀 버려 아 진짜 그래 항상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냥 H.O.T. 물이 지나는데 쟤네들이 애기라고 그러는 말이야 아니 걔들 어떻게 애기야 아니 나는 아기 때 봤었네요 폴 애기예요 거의 호스는 무슨 패티김 선생님인 거 말씀 말씀하시네요 아니 물어볼게요 얼마나 자주 만나요?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게 자제한 건가 사회 아니요 그러니까 좀 많은 거 같아서 지금 너 되게 웃겨 나는 너한테 막 이러고 있고 너는 막 이러고 있고 되게 웃겨 지금 결혼 전에 맨날부터 있었 그렇겠네요 양동훈 씨 결혼할 때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? 진짜 너무 웃겨 준희 오빠는 오빠는 너무 챙기는 거 같아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아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막 있는데 차로 오고 차로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거를 운전을 못 하세요? 그게 아니고 전형적인 연예인 커플 아니야 차에서 막 이렇게 남자가 되돌려가서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정주 씨가 유명하잖아요 연예계에서 그렇죠 교회 집 여자 그냥 돈의 집 여자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너 어디니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있다 보면 친구의 연락을 좀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전에 자리를 이동했는데 거기 와서 거기 있는 형한테 동근이 어디 갔어요? 동근이 어디 갔어요?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저는 어딘가에 가 있는데 제가 잘 가는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 동근이 여기 혹시 있나 이렇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조금 음.. 네 근데 어 저는 아직 그걸 완벽하게 그게 어떤 사랑인가는 이해는 아직은 못 제가 그렇게 해보지 못해요 얼마큼 큰 사랑인가는 아직 전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안에는 확실히 그 뭔가 큰 사랑이 있다는 거는 느껴요 왜냐면 어 울었다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현실감이 굉장히 없이 살다 보니까 네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네 잘 못 알아듣고 아 그래도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제가 귀가 이렇게 딱 닫힐으니까 너무 이 친구가 막 답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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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다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막 막 그 정도는 거기서 이건 또 뭐지 이건 어떤 사랑이지?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어 저희가 오늘 이제 해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라고 네 그렇죠 근데 양동호씨가 많이 좀 변하신 거 같아 옛날에는 그 얘기를 그렇죠 아 아니 초반에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몸이 달궈지면 뭐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잘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자체를 예능 자체를 잘 안 나았잖아요 말하는 게 데프콘인 줄 알았어 엄청 많지다고 데프콘이 많이 많지 않아 그 놈이 아 좀 비슷한데요 나오시더라고요 형님들 보면서 저도 어? 나 같아 저도 섬뜩섬뜩해 골격 골격과 패션 이런 거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말이 양이 네 제가 예전에는 초바랑 계기가 있나요? 결혼인가? 아무래도 어 준희의 사랑과 응 결혼 결혼 왜냐면 이게 옆에서 이제 뭔가 대화를 풀어내야만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도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거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이렇게 치열한 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